식품안전정보원은 국내의 식품안전정보소 수집의 허브기관이자 정책 연계인 기관으로 공유지방의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협력을 통해 큰 프로다임을 바꾸는 공유지방의 안전 관리에 두지는 동창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멋진 장소에서 M.O.를 최대한 준비해 주신 김지우 대표님께 기쁜 카드의 말씀을 드립니다. 식약처 및 식품안전연구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제부터 한국에서 공유지방 산업이 비로소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 시작한 공유지방 기업 또는 산업이 글로벌 공유지방 산업을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